세 번째 키워드는 코로나 해방구입니다. 수도권 거리 두기 2.5단계가 일주일 연장됐습니다. 이 가운데 지난 주말에는 많은 시민들이 한강공원으로 나왔다고 하는데요.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전혀 지키지 않는 모습이었어요. 그렇습니다. 한쪽에서는 코로나 상황을 좀 보다 효율적으로 슬기롭게 극복해보자 하고 아주 아이디어를 짜내고 또 스스로 고통을 감내하는 측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쪽에서는 그런 어떤 분위기하고는 전혀 다른 모랄 해저드가 생기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오랜 동안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체계가 오래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피로증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사회의 이런 서로 엇갈린 모습들이 결국은 코로나 확산을 더 증폭시킬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좀 우려서로운데요. 금요일 날 정부가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2.5단계를 일주일 더 연장하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 특히 서울 한강변을 중심으로 한 서울뿐만이 아닙니다. 전국의 공원 또는 강변에서는 코로나를 피한 지금 화면에 그래픽에도 나오고 있지만 삼삼 모여서 술잔을 기울이는 저런 모습 이런 것이 오히려 코로나19 상황을 방역 상황을 오히려 더 길게 가져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. 모든 국민이 좀 서로서로 협조해야 되지 않겠느냐. 아울러서 정부에서도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. 어떤 데는 막고 어떤 데는 막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어떤 풍선효과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. 그런 면에서 좀 더 체계적이어야 되겠다. 특히 지금 또 하나 문제는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 모든 음식점 또는 카페 이런데 사람 이름을 써서 확인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런데 거기서 그 관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음으로 해서 누구든지 휴대폰으로 사진만 찍어가면 그 개인 정보를 빼내서 악용할 수도 있는 지금 이런 그야말로 개인 정보가 줄줄 새는 이런 부작용까지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. 좀 더 체계적인 그런 어떤 방역 관리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. 네, 코로나 해방구라는 키워드까지 알아봤습니다. 그럼 다음 키워드도 함께 보시죠.